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픈 세계를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stage에 대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외로 말하는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이 친구와 함께하는거죠? 오늘 우리는 Super B에 대한 의외로 그리고 이미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하기로 했었을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는 프로페셔널 래퍼 또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할거에요 알겠지?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건 2라운드에요 1분의 세그먼트에 대한 반응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제 확인해볼까요? 더 시간을 기다려주시겠어요 여러분 ready? 락락락락 꺼리 Mount 가니라니~~ 이 해보고 싶어 하니를 할래 올게 슈퍼 비 슈퍼 비 그지 맞아 2라운드은 4, m5 슈퍼비가 최종 탈락하게 됐음 알았다. 근데 그는 그는 그의 셀프 미드 오렌즈, 파이브 가드, 파스터라임 그는 그가 죽을거야 이 사람의 슈퍼비는 그의 슈퍼비의 슈퍼비는 그의 슈퍼비는 엄청나게 다엠 너 죽을래? 맨!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 형이 맞는거 같아 모두 가고 싶어 이이이이이이 오케이 대형 아무도 모르는 멀리로 유가 얘가 하이핑하는거에요 이 분은 리퍼드가 될거에요 이 분은 알 수 있을거에요 솔직히 말할거에요 나플라가 이 녀석을 죽인거에요 ㅅㅂ 빡 바깥 이 사람은 잘생겼어 얘 잘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그 사람은 자신있어 렛츠고 렛츠고 알为什么? 오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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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n 내 상태가 알람 makes Bea cha음 쯔 Koars 내 노랫 라고 했습니다 오오오 Vayey 아프아프아프 예에에에 으 마이크 ㅇㄴ ㅇㄴ ㅇ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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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글읏는 애를 믿는 게 이 날은 애를 듣는 게 그런가 더 웃음을 더 좋아해 이 말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랩을 하면 인간이 애를 공부하고 애를 의미하지 않고 그런데 애를 사는 게 있어 ㅇㄴㅇ ㅇㄴㅇ 이상의 S Gear, x4 canalyle Sejung 느낌이야 I think he's in like a One of the bills in Korea, I think He's some historic figure, I believe But anyway 방울 생태계 여기도 이따여 이 녀석은 강해 이 녀석은 강해 그냥 의 믿음과의 부활이 필요없는 것 같고 그는 그의 자리와의 캐릭터의 캐릭터가 되었을때 알겠습니까? 음악과 사람의 연결이 같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들과 연결이 되었을때 그는 이거야 이 말은 엄청나게 이 말은 엄청나게 이 말은 너무 짧은데 나 그냥 돌아가자 내가 그가 들어왔지 못했을때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타임을 시간을 그의 플로우에 그의 플로우에 알겠습니까? 그거가 뭔가... 물 Потому3 업드 후 출발해서 만약에 마具에요. 그래 아직 어~! 근데 이 자식 중에서 오 insect undoubtedly 손발 좀 시작하러 나 tresp고 볼거님 Q. 오우와 우왈 inside 그럼 갑시다 어느 그런 걸ivia니까? 알 Ukraine 네 알아요 넌, 이제 자, 가자 이렇게 왔다는데 나 이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FUN! O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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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만! STOP!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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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몸에 박스였어! 여기가 이거야! 저거는 아이예요.. 아이예요? 오늘 오늘 몸에 박스를 준비했어요! 이거 좀 열어줘요! 이 글랩은 이 글랩이 없지! 그 글랩을 열어줘요! 그 글랩을 열어줘요! 그 글랩이.. 요! 이거 봐봐? 이게 몸값이야 그 사람의 몸값이.. 이게 몸값이야 자, 가자 예예예예 세종대왕 춤추고 계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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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잘한다 잘한다 포인트 감사합니다 오 음... 아아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에별재료가 없어서 그런 자식이 아니었죠 근데 그 자식이 정말 자식이였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네 맨 그게 모두가 죽어야겠네 시이이이 시이이이이이, 너무 많이 variety 오, 다 50%가? 시이이이, 몇 정도인가? 9밀 br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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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that's that was crazy boy's flow is crazy his flow is crazy and it's a little ad-libs he does like the nuances like when he ends with the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he knows how to find pocket's spaces to rhyme and you know what I'm saying make it really catchy like there's a lot of like replay value to it which makes us so good you know what I'm saying? replay value is everything you know what I'm saying? that's the shit that'll give you views that's the shit that'll give you streams you know what I'm saying? so this boy knows what he's doing and he says he was born to rap you know what I'm saying? there is nothing more to say to that if he feels like he was born to rap and I feel like he was born to rap and he killed that rap you know what I'm saying? as I said that was a body bad so we're gonna end this year man there's nothing much to say man I'm out